단어부터 공부하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수업을 듣고 나서는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그래야지 무슨 순서문제라도 맞출 거 아니냐 그치? 업법 포인트는 4개 5개 정도 있어 그래서 상위권을 지향하는 친구는 업법 포인트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다 안다고 가정하고 갑니다 Emotion Socialization 감정의 사회화라는 거는 감정 사회화가 뭔지 모를 사람은 없어 그쵸? 근데 작가가 되게 착해 이런 것조차 모를까봐 설명을 해놨어 이렇게 감정의 사회화란 다시 말해 learning 배우는 거야 누구로부터? from others 남들로부터 배우는 거야 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how to deal with 어떻게 그걸 다뤄야 되는지 감정을 나 혼자 터득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감정의 사회화라는 건 아 학습이구나 어떻게 감정을 통제하고 발현하고 하는 거를 그치? 근데 얘가 start 시작한데 early in life 인생이 아주 초반에 시작한다는 거지 그리고 player fundamental role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 뭐에 있어서 감정 regulation 조절 능력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우리 감절 조정 능력의 development 발달에 있어서 다시 말해 어린 시절에 감정의 사회화라는 거를 잘 해놔야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 사회화는 어떻게 하는 건데 남으로부터 배우는 거야 이 남이 누구야? 뭐라고 해서 수업시간에 부모님이라고 했죠? 그치? 좋았어 although 비록 비록 뭐뭐일지라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랬잖아 비록 뭐뭐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석은 하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했어 왜? 되게 중요한 내용이면 비록 뭐뭐일지라도가 붙진 않지 그치? 그치? 내가 비록 배가 고프지만 오늘은 금식하겠다 금식하겠다가 더 중요한 점 뭐야 그치만 해석해 볼게 비록 extra familiar 가족 외의 가족 밖의 영향력이 such as 뭐와 같은 peer, 동료나 아니면 미디어 언론 같은 가족 밖 영향력이 gain in importance 중요성이 커지긴 해 언제 adolescent 청소년기에는 그렇지 다 알아 하지만 부모라는 게 remain 남아있어 여전히 남아있어 뭘로 남아있어 primary 1차적인 주된 사회화의 에이전트로 남아있어 에이전트가 뭐였어 주체 행위의 주체 이거였죠 행위자로 남아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서의 감정의 사회화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됐다 중요해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까 부모가 어떻게 해야 자녀의 사회화가 잘 될지가 나오겠지 순서 문제 푸는 거 너무 쉽지 예를 들어보자 their own response 이거 또 돼요 딱 보고 누군지 그냥 또 그들이 이 지랄란네 있어 지금 여기 있어 그들이라고 또 해석했어 이거 누구야 이거 어 뭐야 몰라 이 지랄란네 안 돼 이거 부모야 지금 맥락독해하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죠 맥락독해하라고 그랬지 부모 자신의 반응 부모 자신의 대응이야 어디 정서적 상황 화가 날 수 있는 혹은 기쁠 수 있는 상황 거기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치 그 반응이 serve as 어떤 역할을 한다 raw model 역할 모델 역할을 합니다 역할 모델이 됩니다 애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정서적인 조절 능력에 있어서는 주어소서로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동산을 또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분사 처리했어요 뭐하며 increase 증가시키면서죠 the likelyhood 무슨 성 가능성을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 그 얘기했지 어떠한 사실 어떠한 믿음 어떠한 가능성 왜 길어 이런 친구는 뜻이 없죠 뜻은 있는데 속뜻이 없잖아 그래서 속을 채워야 된다고 주어 동사라는 사실 믿음 가능성 그치 그래서 여기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 들어가야 돼 다른 거 쓰면 안 돼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키냐 그들의 아이들이 show 보여줄 similar 비슷한 반응을 reaction을 incomparable 잠깐만 비슷한이라는 말을 한 번 썼으니까 이번엔 단어를 좀 바꿨었어 comparable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가 왜 중요해 부모 하는 걸 보고 애가 따라 하니까 그치 요게 지금 첫 번째 파티야 부모가 하는 행동을 애가 봐요 근데 뒤엔 다른 거야 뒤엔 다른 거야 애가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애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부모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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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이 나올 거야 parental practice 부모의 practice를 관행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부모의 행동 at times 이럴 때 야 당연히 어떨 때일까 아 이거죠 정서적 상황 애가 빡칠 때 기쁠 때 이런 상황 그걸 또 왼으로 수식을 했어요 관계절 그들의 아이들이 are faced with 직면할 때 정서적인 도전에 직면할 그럴 때 부모가 하는 행동이 또 임팩트 영향을 주죠 정서 조절 능력 발전하는 발달하는 데 영향을 주겠지 야 그럼 내가 질문 한번 하자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가장 적절할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좋은데요가 나오겠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좋은데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순서문제 풀으라고 생각하고 읽으라고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응?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국어 문제도 이렇게 푸는 거야 국어 글도 이렇게 읽는 거야 국어 시간에 네가 그렇게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where is 뭐뭐 하는 반면에 뭐뭐 하는 반면에 얘도 접속사라서 주어가 서수로 하는 반면에 이런 얘기인데 얘들아 아까 주어가 동사할 지라도 중요하다 그랬어 나인 중요해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기는 해 그치만 문법상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읽어보자 직접적인 수딩 달래주는 게 어 힘들었어 아이고 울었어 이렇게 달래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디렉티브는 디렉트하고 다른 게 이건 직접적인 거고 이거는 뭐야 지시적인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저렇게 지시적이냐 지시적인 가이던스 지침 내리는 게 그때는 화를 내야지 그때는 참아야지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게 뭐에 대해서 what to do 뭘 할지에 대해서 주어가 몇 개야 두 개야 동사가 단수야 복수야 그래서 복수형이야 이거 잘 봐 are beneficial young girl children 아주 어린 애들 세 살 네 살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좀 더 큰 애들한테는 안 되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죠 day may hinder 여기서 말하는 day는 뭐야 이거죠 직접 위로나 지시적인 지침이 hinder or intrude on 아마 그 해설지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intrude on 방해하다 끼어든다는 얘기거든요 intrude가 근데 이제 좀 더 쉬운 단어로 hinder 제가 써봤어요 둘 다 기억하세요 방해하고 저해해요 청소년의 autonomy is driving 자율성 추구 자율성이란 단어가 이번 모의고사에 꽤 자주 나와요 그지 자율성 추구엔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 as a result 라는 단어를 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필기가 돼 있지 아니 그 결과 in consequence the lesson might pull away pull 잡아당기는 거잖아 여러분 타고 가던 말 이렇게 잡아당겨 pull away 그래서 등 돌리다 멀어지다 라고 해석해야죠 from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등 돌리겠죠 뭐가 아니라 turn toward turn to 향하다 어디에 의지하다 그죠 부모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멀어져요 in times of emotional 어떤 시기에 situation을 이제 위기라고 바꿨네 아까는 challenge였지 그지 정서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모한테 아휴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봤다 또 잔소리만 들을 거야 안 간다는 얘기죠 unless 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도 접속사예요 unless 뭐하지 않으면 부모의 행동이 조정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adjust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수동태를 썼죠 are adjusted adjusted 조정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여기 change보다도 adjust가 좀 더 예쁘죠 왜 adjust는 딱 맞게 바꾼다는 뜻이니까 그럼 봐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여기까지만 봤는데도 어때요 주요 어휘 포인트들도 많잖아 문법이랑 단어 다 추체될 수 있다는 거야 마지막 볼게요 그럼 봐봐 지금 여기까지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했잖아 그치 조정해야 돼 그럼 최종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와 청소년에게 더 적절한 건요 이거 형용사니까 주어 아닙니다 이거 보호라고 했죠 더 적절한 건요 간접적인 서포트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디렉트 직접적인 거 지식적인 거 하지 마요 이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마지막에 나온다 이거야 간접적인 지원이 좋다 순서 문제를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요 간접적인 지원이 돼 자율적 감정 조절 능력을 옆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라는 얘기죠 서치해야지 사례를 제시할게 뭐와 같은 through 여기 조금 정리해보자 t-h-r-o-u-g-h through 여러분 이거 필기되어 있을 거예요 뭘 통해서 이거는 한국말로 쓸게 interest 흥미를 통해서 그쵸 어디에 흥미 그리고 as well as 뭐 뿐만 아니라 as well as 뭐 뿐만 아니라 awareness 인식뿐만 아니라 아니 근데 뭘 인식해 그리고 non-judgmental 무비판적인 acceptance 수용을 통해서 전치자가 있긴 있네 그치 of 그럼 뭐에 흥미를 갖고 뭐를 인식하고 뭘 받아줘야 돼 여기 있네 청소년의 정서적인 경험을 다시 말해 우리 애가 어떤 경험을 갖는지 흥미를 갖는 걸 통해서 우리 애가 어떤 경험을 갖는지를 인식하고 받아주는 거를 통해서 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났어 안 끝났지 얘를 누구랑 병렬구조로 묶어놨어 그리고 뭘 통해서 얘들이 지금 품사가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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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여기 비동사를 그대로 쓸 수가 없고 어떻게 써야 돼 being을 써야 돼 being 명사형이야 해석은 비동사랑 똑같은데 명사형이야 being available 애가 대화하고 싶을 때는 being available 해주는 걸 통해서 명사형을 썼어 해석 어떻게 해 옆에 있어주는 거죠 being available 아빠 이렇게 부르면 언제나 내가 가줄 수 있게 항상 옆에 있는 걸 얘기한다고 했잖아 available 이거 사용 가능한이 아니고 옆에 있어주는 거야 옆에 있어주기 이렇게 명사형을 처리하는 것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어 문제로 내든 이런 거를 어떤 문제로 내든 자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